정수는 인자 몇 학년이야? 저 이제 본과 3학년 아 3학년? 그런데 대학 간다고 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인자 3학년이요? 본과 3학년이랑 이제 햇수로는 5년 차거든요 오 대학교 5학년! 아니 잠깐만 그 의대생들은 유급을 많이 한다더만 너 1년 꿇었냐? 그만해 아빠 푸식하게 그 과는 정했고? 과는 이제 졸업하고 정하는 거라 아니 뭐 심해 그런 거는 미리미리 했어야 될 거 아니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 그 요즘 사람들이 이가 잘 쓰여서 치과에 많이 간다더라 너 치과에나 가버려라 아빠 뭔 소리야 치과는 치대 가야지 아 그런 거요? 아직 간 치대야? 참 똑똑하네 그럼 너는 치대를 갔어야지 너 그러지 말고 성형외과 가라 성형외과 아 저태성외과 그래 지금 성형외과 가가지고 우리 지은이하고 쌍꺼풀 수술 좀 시켜줘 엄마 뭔 소리야 야 너 맨날 쌍꺼풀 만든다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아